구독, 좋아요, 공유 아무지 부탁드리면서 유승호 이쁜여자 권호 시작해보겠습니다. 90년도 6월 21일에 청혼에서 태어나게 됐습니다. 키는 173? 오케이! 바로 그거야! 찾았어! 아우 고맙고요. 유튜브와 인스타그램 하시는데 유튜브 구독 신청과 인스타 팔로우 부탁드리겠습니다. 오, 오케이! 정말 시각 잘 어울리는 여자! 오, 유승호 남자 너무나도 아름답소. 사랑하오. 까체 깍돌고 있나요? 승호가 염색, 염색 너무 고마워. 극발도 잘 어울리는 듯? 어, 이건 생일때 같은데요. 남은 생실때 날 쳐드. 우리들을 위해 늘 사랑스럽게 웃어주는 여자 유승호 이었습니다. 구독, 좋아요, 공유 부탁드릴게요.